자자체력.. 7일고.. 골드를 250에 백당합니다.. 골..드.. 골드.. 원타 폼타 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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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안 그램 림불 재물 폼타 재물이 필요한가? 폼타덜렛 똑바로 서라 레가블린 병불강타 아이고 몽피디팩턴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독성 R 재물 와 재물불 달래 양심도 없는 색 흑우부적 이딴거 줄거면서 재물달라 그래서? 천만 안되겠구만 저거 히힛 흑우디팩턴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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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힛 히힛 힛 힛 힛 힝 힛 완타 x2 아 이거 때려지마 아 이 이런 실력겜 난관 극복 완타 좀 더 줘봐 감사 감사합니다 기억시옵 완타 x2 완타 x2 완타 x2 흐림은 바로 완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으 다 해본 적이 있다 twitter 쁘 일단 가족 2 어 소스 형 에에 이도류 왜 이도류 이도류 안타오실? 아 이런 그지같은 겜 도그 라이크 겜 미라...손 와플도 살까? 이의 와플 진화 고표하자 아이 참네 이신의 머플 타락 떴죠 좋습니다 타락 타락 최고야 타락 만세 타락 참호 위압 위압 더 월드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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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드가 쩔었으면은 타락 타락 전경기랑 노갈이 나왔겠죠 타락 경로 파열 격돌 전경기 타락 전경기 내놔 딱히 때리길 투사한테 딱히 맞음 아 나와도 저기서 저기 나오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소지엄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룬큐브 커피드리퍼 룬큐브냐 커피드리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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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4마리 갈 수 있네 엘리트가 죽든 내가 죽든 아기지 무쇠의 심장 규준 까이커 바지복 이거랑 저거랑 저거랑 주세요 아잇 도라이 아니야 저거 신성 도가리라서 신성이 그렇게 필요가 없네 소멸 시너지 좀 더 볼 수 없을까 1타 3딜 떨어지면 불편 불편 1타가 조금 모자라구만 3장 있나 지금 너무 없다 어둠의 봉 1타 다 갖고 와 이거 더 더 가져와 아니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도라이 1타 2타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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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완타좀 완타좀 줘라 완타좀 와 저금통 와 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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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금하십쇼 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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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 기사 능숙 마흔두장 주판 에바보 아귀 저금통립은 저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련의 축복 이거 두개 들고 가는게 더 낫겠지 아니 이쯤 되면은 몽박댁인데 완타가 안나와 아 뭐 안나오는걸 어떡함 안나오는데 첨탑이 주는대로 짜는거지 저는 정말로 다트럭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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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호 야아 니가 이제 바리주면은 다 된다 바리케이드 줘봐라 비단! 참호! 발굴! 참호! 우박! 빡! 282 허우 접생! 이걸 아짐석을 주는 나갈놈이 허어어 분명히 완타라고 해서 잠까지 깼는데 완타단이라고 방판 걸어놓고 몽박 덱을 위장명업하고 계셨군요 단속 들어가겠습니다 늘려하는.. 오 뭐야! 아 실력갱! 늘려하는 말이지만 첨탑이 주는대로 짜야됩니다 선생님 닭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이야 아니지 뭐소리야 으악! 미체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욱냄 뭐랄 이중 은하 이중 넌 뭐 분명히 완타대기라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다시 보니 문박대기였어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예 문박이 잡혔어야 합니다 참호 남겨놓고 제물로 뽑아서 문박 돌리고 다 좋은데 완타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박치기로 비싼 단추 가져올까 뭐라구요? 잘 안들리는데요 어... 참 몸 밥 어적쎄 데카가 어지러움 주어서... 어... 더 개구리즈 박치기... 몸박 수빈? 비벨기술? 제물 어디갔냐? 제물 썼어? 망했다 불조약 대기술 5 이 5 5 5 발굴 채굴 끝 서순도 좀 하고 구스텍 쏟아 아귀 저금통 다 죽었다 배를 갈라주지 해시계 해시계 어따 쓴 사돈 낱말하고 있네 시계를 살까 해시계를 살까 둘다 시계네 해시계를 살까 회중시계를 살까 해시계에 돌아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44장이라서 회중시계 사자 어둠의 봉사까 어포 징근전장 딴따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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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가 죽었습니다 완타지우까 열받는데 비포션이 체력 더 많이 아낄 것 같아 팔방리 탈방리님 미니란에 탈방주인 진화 비밀기술 탈방리는 야 치워봐 이거 치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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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이도류 몸박아에게 좀 치워봐 4스택 5스택 6 7 8 9 와 생강 너무 부럽다 탈업 겁나 빨리 나왔네 아 좀 천천히 나오지 아 뭐 늦게 나오는 것보다는 빨리 나온게 낫다 갈비주겜 갈비주겜 비밀기술 뭐 가져오지 가져올게 없네 불조각 들고 올까 뭐 돼 아 박치기야 저거 몇배 맞으면은 자가형 성수홍토 개이득인데 어차피 3턴 다 봐야되잖아 아니지 이번 턴에 200딜 때려놓으면은 200 200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번 턴에 딜을 하는게 맞겠네 근데 이번 턴에 딜을 애매하게 넣으면은 딜이 모자랄 수가 있다 여기서 55딜 넣고 대충 200딜 두번 넣으면 될꺼아냐 어 쏘세요 2번 턴에 단추쓰고 쇼팬 다음에 다음 턴에 막타를 잠깐 맞힐 수가 없네 힘들쳐 망함 생각해보니까 방어도 0이잖아 이러면 완타야 니 차례다 야 원래 임마 엉 MVP는 마지막에 나오는거야 허접쇼 허접쇼 가라 오완타 니 차례다 소년만화 클리셰 약해보였던 아군이 위기에 각성하는 클리셰 위기에 각성하는 클리셰 쌈쌈쌈 사서 골드에 비 잘 먹었습니다 아이 완전 못함 카카 때문에 왔남 못했지? 더러운 카카색